4. 들어가갔다!! 4. 4. 4. 4. 4. 5. 5. 5. 인코스고요 첫 번째 월 10번 홀 파워 5 자 내리막이 많습니다. 진짜 잘 맞으면 좋은 스코어 기록할 수 있는 곳이고요. 후반 시작합니다. 5. 5. 6. 6. 5. 5. 지루기 해야 돼요. 골프는 항상 말 조심을 해야, 입 조심을 해야 돼. 저는 좀 쉬웠지만 괜찮습니다. 저는 괜찮아요. 저는 괜찮아요.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근데 스페이드 안 걸리는데 괜찮아요. 오, 위험했다. 굿샷. 완벽하지. 실제로 베어클리크, 포천이, 이 홀이 오비티가 없어요. 써드로 승부. 써드로 승부 본다는 얘기는 그러면 형님이 좋아하는 걸 남기겠다. 일단 두 번째 살겠다. 두 번째 살겠다. 러프에 살아가지고 약간 지금. 튀어. 일단. 나이가 너무 안 좋아. 안전하게.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. 아, 뒤를 쓰었어요. 아, 페머리는 보내야지. 보내야지. 저는 52도로 컨트롤하겠습니다. 나이스 샷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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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지만. 아, 왔어. 왔어. 자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 잉코 쓰고요 첫번째 10번 홀파이 자 현재 저랑 이글형님 타입니다 아 역시에 역시 스크린 때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진행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전반 마지막 콜에 돌아와가지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좌석이거든요 확 떼다가 얘가 딱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후반에는 티샷도 이걸로 한번 보면서 재밌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식 갑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1등이에요 7오버 골프항과 차이입니다 굿샷 60 평소에 나오던 볼스피드가 나와요 60 평지 기준 210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더 갔겠어요 내리막이니까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바디턴으로 때려보겠습니다 너무 때렸다 오 64 약간 왼쪽인데 좋은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자 이글식 이번으로는 쉽게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2연속 오비로 아 자신있는 샷이 나오죠 벙커네요 자 그리고 갑니다 아 아 Steph 5 6 5 ㄹ ㄹ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 그 시정 예 앰 세컨 벙커 들어왔는데요 여유로운 상황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요 실험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으 아 아 롱퍼스 하고 싶었나봐 롱퍼스 아 롱퍼스 실험하고 싶었다 롱 이러면 약간 느려져요 속도가 예 어 어떻게 다갔어요 어 딱 맞아요 으 으 아 아 아 아 투퍼 실패 투퍼 실패 하지만 골판 상대로 원업으로 출발하십니다 렌탈 나갔는데 렌탈 꽉 잡겠습니다 아 너무 떴어 네 와 굿샷 괜찮아요 굿샷 굿샷 나이스 웃었긴 하다 나 맞지? 우와! 가라스 내려줄거야. 아, 좋아. 에이스! 하.. 오오... 오오.. 오오오오오!!! 오오오!!! 하씨~! 안 생겼는데? 그게.... 오... 아, 그냥 이게 이렇게 돼 지금..wali 한거죠? 네? 나왔어요? 어? 어머나! 자, 11번 홀 파포. 굿샷! 살짝 우측! 60! 일관되죠. 총거리 211. 평지 기준. 아, 왜이래 오늘? 요즘 해저드인가요? 앞쪽에 드롭존 이용하실게요. 해저드예요? 여기요? 여기요. 아, 씨. 렌탈 나갔는데, 렌탈 꽉 잡겠습니다. 자, 이글식 갑니다. 이번 홀도! 이번 홀도 이글식 굉장히 유리하죠. 130 정도 됩니다. 어, 그린 초입! 이글식 서드 서드? 응. 야, 왜 안가? 와... 이글식 팝컷입니다. 좋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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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게 더블펄인데? 잠깐만. 이게 뭐야, 더블펄인가? 이게 뭐야, 더블펄인가? 와...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야, 근데 이거 너무 잘 모르겠다. 나는 이미 끝난 거고. 맛있어요. 와, 나이스! 와, 나이스! 와, 나이스! 이런... 이런 법 과감하게 잘하죠. 이야... 이거 벗고 어떻게 하냐? 아, 이거 벗고 어떻게 하냐? 우쌰, 아시는데? 아, 우측이네요. 네. 손도 안 좋았는데. 네. 네. 좋으십니까? 와, 나이스. 아, 좀 못 오는데. 네. 그래도... 카하는데... 아, 지금 카는 아니지, 이제야. 아, 무서워, 이제, 또! 일단... 아프지 않아요, 네. 네. 어, 왜 이렇게 막 해? 어머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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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멘탈 흔들 뻔했네. 나이스! 자, 12번 홀 파스리. 네. 우측. 끝에 온. 아우, 쳤어요. 우측으로. 나이스! 야, 불샷. 근데 동훈 후배가 되게 잘 붙였을 것 같아서... 이 글씹. 세컨. 좋다. 굴러 굴러! 아, 이제 안 갔어요. 네, 저희 마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뺏. 야, 없어? 어. 가, 가, 가! 가, 가, 가! 가! 아ㅋㅋ 다이세이. 나이스! 자 바로 홀 가져오면서 원업 원다운까지 쫓아갑니다. 자 이제 라운딩 후방! 지금 현재 이글씨를 원업입니다. 페어웨이를 찾아가는 샷! 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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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버리겠다! 네! 네! 아 자꾸 드로어가 나니까 불안불안하네요. 중간에 막히네 그리고 회전이. 굿샷! 아 나이스! 아 나이스! 여기가 좀 볶음맛이 없어 알려드네요. 어. 아 왜 이렇게 떴어! 고건아! 아 진짜 에이! 그래! 아! 아까도 요렇듯! 아! 아! 라운딩 후방 시작하면서 파이로 갑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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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! 딱 60이에요. 정확하다 진짜. 기계 기계. 오! 나이스! 아! 야 때립니다 이제. 66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캐리 2위 20. 오! 스릭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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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한창 주문하기 전에. 정말 잘 맞아가지고. 백야드에서. 바로 주문을 했었는데. 그때 스윙과 지금이 스윙이 좀 다르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. 몸을 쓰는 스윙을 좀 하고 싶어서. 계속. 하고 있었는데. 그래서 그런지. 정말 잘 맞던 저 드라이버가. 오늘 정말. 시 2번호까지 계속 고생하면서.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보여줬는데. 방금 전에는. 그냥 옛날 그 스윙 그대로. 때려봤거든요. 괜찮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. 남은 홀들에서는. 원래 하던 그 스윙으로 한번. 그냥. 자신있게. 빵빵 때려보겠습니다. 뭐. 죽을 수도 있는데. 좀 시원하게 맞아 나가는 게. 좋을 것 같아요. 잘못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. 경기가.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. 그래도 그 와중에. 어쨌든 승부는 워너 원다운이라는 거. 우리 이글씨 형님. 벙커에서 세컨. 굿샷. 살짝 우측. 여기서 76m 넘었습니다. 뭔가 좀 스크린과 동기화가 된 느낌. 이 홀만큼은. 일단 올라간 것 같아요. 이글씨 버디펄입니다. 약간 웨지 치듯이. 백스핀이 보이는데. 좀 셌어요. 여기. 여성. 어. 오케이. 화이트. 자 이홀. 들어가면. 비기고요. 여성. 우아하아아아아아. 오케오케. 자 이그쉽과 골프왕 타이구요 팝포홀입니다 자 긴장통부 손이 좀 줄이니까 페이드로 찰나요 약간 떴어요 잘 갓 떴어요 아 페이오에이 페이오에이 자 우측 일단 가시권 일단 가시권 페이오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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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40m 파워4입니다 14번 홀 페이오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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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3 데이터가 나쁘지 않아요 보이스피드 조금 덜 나왔는데 실제로 조금 덜 맞긴 했어요 네 우측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측이 많이 갔죠 실제로 이렇게 인식율 좋아요 올리스피드 58 중핀 기준 125입니다 8번 갑니다 자 일단 왼쪽이지만 올라갔습니다 살짝 박혔어요 이것이 네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아웃 지나가네요 잘 구른다 자 이빌룡이 상대로 압수 나갑니다 원업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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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시작 벙커를 피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작 약간 짧은 것 같은데 벙커는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림벙커 확실히 이 벙커 때문에 필드에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지만 좀 필드보다 어려워서 그래도! 아 좀 컸네요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글씨 형님이 넣어야 돼요 잠깐만! 어 깜짝이야! 와 나이스 파워! 공기! 자 이렇게 되면 폴파! 투어! 자 4월 남았습니다! 15번 홀! 10번 홀! 10번 홀! 짧은데? 짧은 홀! 네! 뭐야 바꼈어! 짧은 홀! 4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벙커에 박혔고 파는 불가능한 상황 기회입니다 약간 당겼는데요 랜딩이 어딜까요? 약간 긴 것 같아 어! 벙커 턱! 벙커 안 들어갔어요 벙커 안 들어갔어요 패널을 닫고 닫아 넣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나간 것 같아요 올라는 간 것 같아요 자 이 글씨 세컨입니다 벙커에 들어갔네요 나이스 아웃! 벙커에 들어갔네요 벙커에 들어갔네요 벙커에 들어갔네요 야 이거 잘 붙었네 쟤꺼 벙커에 들어갔네요 벙커에 들어갔네요 네 나이스네요 자 팝업! 중요한 펫입니다 저희 둘 다 팝업 오! 오! 지나갔다 완전 지나갔다 아 잠깐만 어 카메라 깜짝이야 우와 있어 나이가 어 오! 어허 끝났네 드럽게 고쳐야겠다 끝났어? 오! 오! 들어가면 투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투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보기로 기관의 카배로 투업! 팝호홀입니다 어깨 힘 좀 풀고 부드럽게 투업! 이게 기가 막히다 운영이 되게 어려운데 너무 쉽겠습니다 굿샷 페어웨이를 시킵니다 페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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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세입 오! 세입 오! 세입 2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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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글리시 서드입니다 2홀 내주면 매치필 끝나요 으 어 좋아요 뭐 아 아 아 아 아 그후라이 CBS 2 3 아 안 아 아 아 나는 안돼 들어가 잘 쓰면은 근데 이거 넣으면 이 홀 비기거든요? 그러면서 도미 위로 들어가지만 게임이 끝나진 않습니다 자 좌측 끝 팝폼 깨울렸어요 골팡이 16번 홀에서 3업으로 16번 홀 파포 샷 아 그렇지 양이 집어가자 저렇게 잡았다 양이 집어가자 겨우 신나게 좀 치고 갑니다 편의도 어떻게 치우실까 일단 정타는 아니었는데 64 페이드 잘 났고요 우측 짧아라 짧아라 짧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56 205m 17도 170m 4번 아이언 아 우측인데요 공간 있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135m 경락공에서 7번 거의 다운데로 가네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컸어요 자 이글슛 형님 세컨 밀렸는데 벙커에 잘 들어왔습니다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자 이글슛 네번째 샷 오 나이스 와아아아 나이스 보기 이야 나이스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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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도미돼 에이 자 쫄 올라갔으면 17번 홀 파4 어려운 홀이에요 자 저 뒤에 물 230이면 물에 빠집니다 여기까지 쳐서 그린이 여기입니다 넘겨야 되는 홀 티샷을 최대한 멀리 보내 놓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컨 부담이 없습니다 물도 건너가야 되고 컴포도 많아요 이게 슛 컴포로 짜뿌리 트럭 짜뿌리 작업 짧아 이제 슛 컴포로 설거eeee 잘 오 한번 다시 하고 확인해드리고싶네요 그건 안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왜 안깍겼어 으쌰 야 이건 좋다 오히려 좀 긴 쪽으로 갔어요 있을 것 같으면서도 볼스피드 일관되기 60km 206m 자 결국 해저드 6번 가겠습니다 안돼! 아 좋다 네 어딨는거요? 아 자 갑니다 세컨이에요 우와 나이스 진짜 어려운 라이온데 나이스 자 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쳤어요 잘 나갔어 일단 이게 어디야 자 이그이시 형님 결국 벙크까지 내려왔네요 저는 일단 4-1을 해놨고요 그린을 올라가기만 하며 일단 이그 형님이 홀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그 형님이 홀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와 나이스 오케이 제가 2홀에서 2판만 하면 골팡 승리로 게임 끝납니다 레츠고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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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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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안 들어가면 나 나 안 돼 1 2 2 2 2 3 3 3 4 4 5 4 5 5 이글 형님이 지금 새로운 포지션을 잡았고 트레이드를 치겠다? 절대 치지 않겠다 절대 치지 않겠다 레조트 박스 왼쪽 사용하시다가 자, 갑니다. 마지막 골 자, 현재 골팡 원업이에요 근데 매치 비기면 스코어로 승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드에서 형님 매치 플레이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매치가 동점이면 스코어 자, 맞고 승부 아직 모릅니다 굿샷! 완벽한 티샷 아, 나이스 굿샷! 잘 보냈어요 갑니다 갑니다 자, 이글씨 정리 갑니다 티샷 한가운데 잘 왔고요 너무 많이 남아서 둘 다 잘라 가겠습니다 굿샷! 와아 이야, 오늘의 오잘공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안 좋네요 티샷 도로 밖으로 올라왔나 봐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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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치지 마세요 네 아, 왼쪽 개그릇 피샤 이렇게 지내 이렇게 무너지네 굿샷! 야아, 나이스워, 머지샷! 야아, 라이스워, 머지샷! 자 저는 요게 네번째 샷이거든요 일단 길을 만들어 왔다 자 이글쉽 어디 보십니다 들어가면 최종 성공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길을 오케이 나이스 파워 어렵긴 한데요 가요 가자 아 너무 늘려 그랬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나이스 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기상캠elli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엘버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